안녕하세요. 유튜브 제임스티비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. 제가 있는 이곳은 흥덕고등학교에요. 참 여러분이 얼마전 안타까운 소식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죠. 그 영상을 보시고 헌혈증을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모아주셨어요. 300장을 해주신 단체분들과 함께 흥덕고등학교에 기등식을 하러 왔습니다. 아직 소혜연양이 몸이 좀 많이 안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.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